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나라에도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한국의 물건이나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식당에는 벨이 있어서 종업원들이 식사 중에 다가와서 음식은 괜찮은지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식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내가 원할 때만 종업원을 부를 수 있는 식당의 벨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싶어. 이것을 도입하면 월급도 적은 웨이터들이 바쁘게 뛰어다닐 필요도 없을 거야. 우리나라의 식당에서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웨이터와 눈을 마주쳐야 하고 또 웨이터가 오면 대화도 중단되고 해서 너무 불편해. 한국에서는 식당에 종업원을 부를 수 있는 벨이 있다니 정말 엄청난 충격이야. 우리 몽골에서도 이것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바닥 난방은 부자들만 쓰기 때문에 사치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모든 집에 바닥에 난방이 깔려 있더라고 진짜 효율적이고 환상적이었어. 런던에 있었을 때 호텔 객실에 난방이 꺼진 채로 잠깐 나갔다 왔는데 화장실은 따뜻하더라고 방이 따뜻해질 때까지 화장실에 1시간 동안 있었던 일이 기억나. 한국에서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가위로 음식을 자를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 이제는 거의 모든 음식을 가위로 자르는데 빠르고 안전한 것이 너무 좋더라고. 나는 남아시아 사람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 부엌에도 가위가 늘 준비되어 있어 음식을 자를 때 가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야.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음식을 자르는데 가위를 사용하지 않아 서양 사람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못했을 거야. 캐나다에서 깻잎을 사려고 했는데 깻잎을 파는 곳을 찾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 햇잎기 없이 먹으니 닭갈비도 맛이 덜하더라고. 나는 영국인인데 영국의 의료 서비스는 한국에 비하면 쓰레기야. 영국은 무료 서비스니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사 진단을 받으려면 2년은 좋게 걸릴 거야. 나는 한국 편의점을 영국으로 가져가고 싶어. 영국의 편의점에서도 후니버터칩과 바나나 우유 그리고 삼각김밥을 판매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한국 고속도로에 있는 환상적인 휴게소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 한국에 와서 다운로드 속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 나는 한국의 인터넷을 고향으로 가져가고 싶어. 어느 나라도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를 이길 수 없거든.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